제가 아이언 정타 시즈를 만들면서 정말로 세종시 안 와도 되고 여러분들 이 영상만으로 제가 스윙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저는 영상 전설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좀 길지 영상의 길이가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박하린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아이언 정타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 2, 3편이 되지 않는다 4편부터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오류들만 연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1편 무의식 중에 2편 없게 되겠습니다 3편 올바른 골반 회전 이게 되셔야지만 오늘 지금 4편부터 앞으로 나갈 아이언 정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지금 고쳐가면서 아마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1, 2, 3편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하셔도 절대적으로 똑같이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만 일어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오늘의 레슨은 올바른 팔의 움직임 그래서 팔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윙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지 그랬을 때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팔의 움직이는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1, 2, 3편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 팔보다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팔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고 우양우의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 이때 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수평적인 움직임을 가지셔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도 서놓고 수평적으로 우양우 밑으로 살짝 수평적으로 우양우 채를 잡고도 우양우를 했을 때 수평적으로 간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수평적으로 딱 갔을 때 왼쪽 어깨가 오른발 위에 올라오게끔 위치하게 자다가 일어나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양우를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이렇게 되셔야 된다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아무리 어깨의 전율 올바르게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올바르게 이 부분이 그대로 일자로 뽑아서 이 헤드의 끝이 오른발 위에 올라오는 골반의 회전까지 인지가 되셨다고 하시면 자 오늘의 팔의 움직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몸은 수평적인 움직임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우양우 자양자 우양우 자양자의 느낌의 몸의 수평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중심축이라고 그러죠 스파이 앵글이나 아니면 중심축이 이 가운데 있어서 우양우 자양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팔의 움직임은 뭐냐 올바른 팔의 움직임은 수직의 느낌입니다 그 수직의 느낌이란 뭐냐면 그냥 위아래의 느낌의 스윙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의 느낌 몸통의 회전 수평적인 움직임과 위아래 수직적인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조화로운 스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1, 2, 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스윙은 몸통의 회전이 첫 번째로 수평의 움직임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 팔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수직적인 움직임 몸통의 회전이 수평이 아닌 수직의 움직임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00분 중에 90분이 있다 그리고 팔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서 보여주면 옆으로 빠지네 이거 옆으로 다니는 거야 팔이 이렇게 팔이 옆으로 다니는 이런 수평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몸이 수평, 팔이 수직인데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명 있으면 90명이 이걸 반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몸이 수평이 아니라 몸이 수직이지 이렇게 몸이 위아래야 팔이 수평이야 팔이 수평으로 가고 몸이 수직 이렇게 팔이 수평, 몸이 수직 이런 스윙으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백스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수평적인 움직임 나도 모르게 위아래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수평적인 움직임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왜?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몸을 가지고만 먼저 1, 2, 3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몸을 먼저 가지고 했을까? 되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거냐? 몸이 자, 몸이 수평의 움직임이고 팔이 수직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분의 1초라도 팔과 몸이 있으면 수평의 움직임인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제가 1, 2, 3편에 팔은 절대로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몸과 어깨, 골반 이 회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먼저 우리가 1, 2, 3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거를 대냐? 수평의 움직임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은 굉장히 쉽죠 수직의 움직임으로 가야죠 그러면 팔은 수직으로 움직임으로 가는 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똑같은 말을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몸 자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팔은 수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언 정타시를 하면서 1편과도 같이 무인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을 팔의 행동들을 찾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고칠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습관 어? 이게 그냥 나도 편하게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찾아야 돼 그래야지만 어깨 회전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윙을 교정할 수가 있고 아이언 정타도 칠 수 있고 드라이버 정타도 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따라합니다 일단 클럽을 드세요 클럽을 들고 클럽을 든 상태로 잘 보세요 앞에다가 서야 돼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숙여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못 받고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세요 쓴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팔의 공식 있죠 자 팔을 쭉 뻗어서 이 팔뚝 자체가 내 가슴 위에 올라와 있게 이렇게 셋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럴 때 손목을 딱 펴고 자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어깨가 좀 경직되지 않게 딱 놓고 보세요 바닥에다가 이 상태로 퉁 내립니다 그랬을 때 자 팔의 움직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수직의 움직임이라 그랬어요 위아래의 수직의 움직임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백스윙이에요 왼쪽 어깨가 피니시고 오른쪽 어깨에다가 일단 올리실 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둘 그냥 계속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어깨에다가 계속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자 딱 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아마도 올바른 백스윙의 모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오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 따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오류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지금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거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을 때 제 팔꿈치가 어디 있죠? 제 몸통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오류들이 어떻게 되실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여기서 오른쪽 어깨라고 그랬어요 백스윙 딱 올렸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벌어진 거야 팔이 벌어진 게 나도 모르는 조건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백스윙을 했을 때 벌어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딱 했을 때 어? 이게 벌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죠 모아야지 이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벌어지는 확률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립이나 손목 부분이 코킹과 힌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약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옆에서 보면 옆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 그럼 클럽이 서 있고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코킹과 힌징 그리고 올바르게 그립을 딱 했을 때 그립의 악력도 빠지고 자연스러운 백스윙의 포지션이 나오지 자 옆에서 보여주면 보세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죠 이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들어 우양후 이게 끝이야 이 상태에서 내 유연성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피던가 옆에서 보여주면 들었죠 우양후 그 다음에 이렇게 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자 다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갔죠 우양후 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오면 이건 백스윙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 그래서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손목을 너무 작거나 이렇게 너무 잡아서 못 넘기지 않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남아주면 이렇게 그립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클럽 패드를 일자로 어깨 위에다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코킹과 힘주징도 올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도 모아지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가면 백스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유류는 없어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오류가 뭐냐면 자 들었죠 근데 이제 들으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이렇게 팔꿈치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직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들어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들면 안 돼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내셔야 되냐 팔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돼 팔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랬을 때 자 어드레스 팔의 공식을 이렇게 놨을 때 그냥 팔이 벌어지지 않고 손목이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코킹, 힌징 그리고 나중에 골프를 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는 올바른 몸의 회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올바른 팔의 움직임 수직적인 움직임을 아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팔이 움직이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오류들만 벌어지지 않고 손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런 것만 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냥 올리다 보면 잘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하면서 제 얘기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요 손목이 먼저 꺾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얼리코킹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보세요 위로 수직적인 움직임에 올바른 움직임을 하면 아주 미세하게 전체적으로 팔은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팔은 올라가고 있지만 첫 번째로 꺾이는 부분이 손목이 꺾이고요 팔이 올라가고 팔꿈치가 접힙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 역순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꼬였다고 하던가 아니면 올렸다 내렸다 하던가 뭐든지 올라간 역순으로 풀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올바른 이치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아주 미세하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다다다닥 손목, 팔, 팔꿈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1초지만 아주 미세하게 손목이 먼저 꺾이고 팔이 올라가고 팔꿈치가 꺾여요 그렇담 이 말은 즉슨 무슨 소리냐면 내려갈 때는 역순이죠 팔꿈치, 팔, 손목 자 그러면 우리가 클럽까지 생각을 하면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위로 수직적인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 클럽 헤드가 가장 먼저 들리고요 클럽 헤드가 들리면서 손목이 꺾이고요 팔이 올라가고요 팔꿈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내려가고요 팔이 내려가고요 손목이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헤드가 내려가지 그렇다면 이걸 옆에서 스윙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수평적인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돼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체는 안 들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클럽 자체는 어디부터 들리는 거냐 제 오른쪽 허벅지 옆라인에서부터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평의 움직임이 있고 보세요 수평의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몸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의 움직임인 팔이 위로 올라가죠 팔이 전체적으로는 헤드가 먼저 올라가고 손목이 꺾이고 팔이 올라가고 팔꿈치가 살짝 접혀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역순이라 그랬죠 자 팔꿈치가 먼저 내려오고요 그러면 헤드는 통제가 돼서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지 팔꿈치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팔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풀릴 거고 마지막에 헤드가 풀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서 뭐 팔꿈치를 끌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순서만 맞으면 그게 알아서 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올바른 순서 순서대로만 가면 그냥 무조건 그 순서대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물론 여기서 뭐 이상한 힘을 주거나 하면은 이상하게 되지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스윙에 대비를 해요 올바른 팔의 움직임과 순서를 우리는 스윙에 대입을 했어 대입을 했을 때 잘 보세요 나도 모르게 스윙이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옆으로 왔어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팔꿈치가 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 손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벌어졌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 팔은 어떻게 펴질까요? 팔꿈치 방향대로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펴지죠? 얘는 이렇게 펴지지 그리고 내려가려는 성질이지 그러니까 다 엎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었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바로 그냥 빡 들어도 팔꿈치가 내 몸을 벗어나 있으면 안 됩니다 팔꿈치가 무조건 아래를 향하게끔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도 이 스윙을 못 고친다니까 맨날 여기서 엎어치고 여기 막 벌어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우리가 이제 차저였죠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올라간 역순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쿠핑이나 아니면 플리핑 아니면 손목을 덮거나 엎어치고 캐스팅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보세요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리면 컬러 패드와 손목이 먼저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드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드니까 보세요 이렇게 들면 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손목이 살짝 꺾어요 그러니까 팔이 전체적으로 들리고 팔꿈치가 들린 다음에 마지막에 손목이 살짝 꺾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순이라 그랬지 손목부터 풀리고 팔이 내려가고 팔꿈치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스윙이 나오지 이런 스윙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이라는 거는 뭐냐면 올바른 순서 여러분들 진짜 이것만 아셔도 골프는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로 나눴을 때 몸은 수평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고 팔은 수직적인 움직임을 해야 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간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인다 수평이 먼저 오고 수직이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1, 2, 3편에 대해서 수직의 움직임 아 수평에 대한 움직임을 했지 자 몸이 수평 자 여기서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죠 어깨로 손목, 팔, 팔꿈치 자 그렇죠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 올라간 대로 내려가야지 보세요 수평 손목, 팔, 팔꿈치 올라간 데가 여기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측으로 때려라 그 같죠 여기로 내려가야지 여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몸이 살짝 돌면 그건 이렇게 맞는 겁니다 팔은 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은 나중에 합칠 거니까 이 정도 날고 계시고 자 자 오늘은 팔의 움직임이죠 자 들었어요 보세요 손목, 팔, 팔꿈치 자 여기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손에 힘을 다 빼고 다 빼고 보세요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퉁 그 다음엔 어떻게? 다시 역순이겠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손목, 팔, 팔꿈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할 때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셨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이치야 이게 맞는데 이런 순서가 맞지 않고 잘못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가 어렵고 실력이 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면 골프가 너무 쉬워지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을 치면서 그 부분이 잘 안 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아이언 정타 1, 2, 3편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진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정면으로 놨을 때 우리가 이제 척추선이라고 그러죠 스파이앵글 이 중심선을 두고 앞에다 놨을 때 위아래로 드는 게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내 척추선 앞에서 위아래로 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1, 2, 3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양우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양우를 하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제 척추선 어디로 와 있어? 일로 와 있죠 여기서 들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편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팔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안다고 해도 올바른 순서와 올바르게 골프를 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회전이 이렇게 앞에서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 내 척추선의 일자의 선 골반과 이런 모습 보세요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으로 갔어 자 그럼 척추선 어딨어? 여기 있다고 하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들어서 칠 수는 없거든 그렇죠? 완벽하게 90도로 이 척추선이 들어가야 팔이 위아래로 드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아도 올바른 순서로 갈 수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금 척추선 자체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 보세요 척추선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척추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는 공을 못 쳐 왜? 공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손목을 돌리거나 뒤로 빼 치는 현상들은 공을 치기 위한 보상 동작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히기 때문에 그런 보상 동작에 의해서 못 치죠 뒤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올바른 팔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올바른 몸통 회전에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몸통 회전을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갖고 가기 위해선 올바른 머리에 회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골프를 못 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안 움직이고 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척추선이 여기 있죠 이렇게 들어서 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순서도 손목을 돌려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몸 앞에다가 놓고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팔이 올라가는 방향과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 척추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백스윙을 딱 했을 때 1, 2, 3편이 됐다 골반 회전, 어깨 회전이 딱 돼서 우양으로 하고 위로 들면 그냥 백스윙이 끝납니다 그러면 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언 스윙 올바른 팔의 움직임과 순서에 대해서 안 다음에 자 빨라스로부터 한번 볼게요 임팩트 이후에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어 자 임팩트 맞았어요 맞았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회전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클럽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은 다음에 척추선은 이 타겟 대비 약간 45도 정도 지금 몸이 회전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팔은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위로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척추선을 따라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몸이 회전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모아져 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냐 여기 있지 팔이 그러면 척추선 여기고 팔은 다 빠졌죠 그래서 이걸 이거를 꼼수로 옆에서 보면 이게 빠지면 헤드도 열리고 뭐 이게 뭐 이상한 많아 이상한 거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을 돌리라고 가리켜요 손목을 돌리면 골프는 못 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절대 손목을 강제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기술샷이나 인위적인 드로우나 페이드를 칠 때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똑바로 치는 거는 절대로 손목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손목을 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양우를 했죠 위로 갔죠 자 내려서 스퀘어 그렇죠 우양우 내려서 스퀘어 자 우양우 올리고 순서대로 손목팔팔꿈치 팔꿈치팔 손목 스퀘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갔죠 이 상태에서 살짝 돌아 그 다음에 그냥 위로 올라가야지 근데 다 다 이렇게 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팔이 위아래의 수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자 내 몸에 척추선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위로 들어 자 내려 자 몸 돌아 스퀘어 다시 돌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에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즉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건 뭐냐 머릿속에다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절대 그냥 외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필수기 때문에 자 몸과 팔이 있어 몸과 팔이 있는데 먼저 움직여야 될 거는 몸이야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수평 우양우 그럼 그 다음에 팔은 뭐야 팔이지 위 그 다음에 내려 그 다음에 다음 수행의 순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팔이죠 올라간 대로 팔 팔 어 몸 팔 팔 그렇죠 몸 팔 팔 몸 여기 와서 다시 팔 위로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몸 팔 팔 몸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공식으로 한번 준 적이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저기 뭐야 몸 팔 팔 하면은 뭐 이거 체중 이동 해라 뭐 이런 거 난 배웠는데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 마 몸은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몸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면요 보세요 올바르게 회전을 해서 팔이 우측으로 올라온 그대로 내려가면 순서에 맞게 제가 이렇게 순서에 맞게 팔꿈치 팔 손목 이렇게 이렇게 순서에 맞게 내려가면 보세요 자연스럽게 체중은 밀립니다 여기랑 여기랑 밀려 있으니까 제가 3편에서 얘기했던 골반의 회전 가도 얘기를 했어요 자 어깨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밑으로 떨어져 그럼 얘는 밀리잖아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자 골반이 자연스럽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 팔이 먼저냐 골반이 먼저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을 밀어도 얘가 떨어지고 골반이 살짝 체중 이동을 해도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팔이 먼저 떨어져도 골반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맞다가 아니라 자기가 편한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팔을 먼저 떨어뜨리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골반을 민다고 밟는다고 밀어버리면 여기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상체와 몸이 같이 따라가는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올바른 순서로 올라간 그대로 팔을 떨어뜨리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동작 그렇다고 해서 막 체중 이동했네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자 하나 여러분들이 다음 편까지 제가 다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숙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3편 1, 2, 3편 아이언 정타의 3편을 통해서 몸통의 회전을 배웠네 그 다음에 4편을 통해서 올바른 팔의 수직적인 움직임과 팔이 올라갔을 때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이라는 이런 올바른 순서를 알았어 거기에 접목을 씹히며 몸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여 그랬을 때 어디서 팔이 써지고 몸이 써지는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몸이 먼저 돌고 팔이 가요 팔이 다시 내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여기까지는 팔을 들지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 수평 몸 돌려 우양우 그 다음에 팔 수직 들어 다시 내려 자 다시 내렸을 때 팔꿈치 팔, 손목 그랬을 때 다 펴요 그럼 여기 지금 헤드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어깨가 살짝 이렇게 닫힌 상태로 그대로 돕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봤을 때 보세요 그대로 돌아요 그 다음에 그냥 위로 올립니다 여기서 이거를요 또 뭐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지 보세요 우양우 수직 팔꿈치 팔, 손목 다시 자양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우양우 팔 들고 수직으로 팔 수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자양자 그 다음에 다시 수직으로 왼쪽 어깨를 올리고 이거를 빠르게 하면 우양우 팔 여기서 내리고 보세요 내리고 돌고 빵 이거를 똥따기처럼 연습을 하십니다 자 연습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우양우 팔 팔 자 여기서 돌고 돌지 말고 둥 집에서 빈 수익으로 이거는 그냥 평생 하세요 이것만 여러분들 다 해도 모든 오류들이 사라질 거야 모든 오류들이 사라질 거니까 자 보세요 우양우 어깨 포지션 머리 회전 다 골반 회전 다 체크하고 자 수직으로 들어 수직으로 내려 그쵸 오른팔이 다 펴져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내렸을 때 그 대신 내려갈 때 순서에 맞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손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말고 자양자 그 다음에 위로 들고 얼마나 쉽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피를 통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가 되지 않는다 제가 장담하는데 골프 못 쳐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언 정타시즈를 만들면서 정말로 세종시 안아도 되고 여러분들 이 영상만으로 제가 스윙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저는 영상 전설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어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좀 길지 영상의 길이가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수영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수영 처음 배우러 가서 뭐해요 뭐 배워요 홍법 배우잖아 음파 음파 근데 저한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 초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음파 음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음파 음파 배우시는 분이 오늘 처음 강습을 왔어 선생님 음파 음파를 나중에 언제까지 해야 돼 나중에 하다 보면 음파 음파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 그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깨우쳐서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우양후 수직 수직 내리고 자양자 하고 다시 놓고 이게 저는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놓고 보세요 놓고 우양후 수직 여기서 놓고 우양후와 수직과 수직과 자양자가 조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스윙 이런 스윙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몸이 아프지 않고 평생도록 잘 칠 수 있죠 가장 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세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올바른 팔의 움직임 그리고 팔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팔을 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회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까지 아셔도 제가 봤을 땐 싱글 이상 언더파까지 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더 잘 쳐야 되니까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는 밑그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님들의 큰 그림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났다 보시면 돼요 이제 눈, 코, 입 잘 그려서 이쁘게 잘 그려서 스윙을 디테일하고 이쁘고 잘 치는 스윙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나왔어 어떤 형태? 골프 치는 사람의 형태는 충분히 나왔다 그전에는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니었지 크크크크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몸통의 회전과 팔의 움직임을 알았다고 하면 골프 치는 사람의 형태 지금부터는 눈썹도 그려야 되고 눈도 잘 그려야 되고 코도 이쁘게 그려야 되고 얼굴형도 이쁘게 그리고 명암도 주고 손가락 하나도 디테일하게 그런 레슨들이 들어갈 겁니다 반복 숙달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네요 반복 숙달 여러분들 제 구독자님들은 골프를 정말 잘 치는 그날까지 반복 숙달 하고 계세요 이상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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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